신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. 이런, 밖에 나왔는데 친구가 집에 왔다. 괜찮다. 스마트폰으로 열어주면 되니까. 이게 바로 혁신. 커리어 운원은 항상 완벽해야 한다. USB를 잃어버렸다. 괜찮다. 내 눈이 없으면 열지 못하니까. 이게 바로 혁신. 스마트한 프리랜서는 시간에 쫓기는 법이 없다. 아, 예. 이제 출력만 하면 돼요. 콘센트가 빠지질 않는다. 괜찮다. 난 스마트한 프리랜서니까. 이게 바로 혁신. 이게 바로 경제 혁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